안녕하세요! 오늘은 오늘은 받은 후추를. 까다로운 고추를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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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와우 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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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흡수 고추냉이 마늘 매운 마늘 여깄다 매운 고추 바삭바삭 고추 고추 초콜릿 전 더하거든요 더 짜파게티 제가 더 맛있게 먹었네요 어떡해 쭈쭈쭈 팽이버섯 나무로도 준비해요 랍스터 랍스터 오늘의 보내는 비벼먹기 코코 계란 계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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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